Q. 꿈의 무대에 오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희가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무대에 선다는 게 아직 좀 믿기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서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이 뭔가요? 오늘 저희는 큐티 섹시. 큐티하면 우리 도희씨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요? 아닌가요?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아는 큐티 해가지고. 정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도희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컴백 준비도 하고 있고요. 영화 촬영도 했고요. 지금은 컴백 준비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희 세 번째 싱글 앨범인 보고파라는 곡으로 무대 설 거고요. 곧 컴백 할 거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이 두 코너에 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축하하고 오늘 우리를 초대해줘가지고 겁나 고맙고 오늘 아주 흐벌나게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곧 컴백해서 빨리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